안녕하세요 미국주부입니다. 저한테 코멘트를 남겨주신 분 중에서 이거를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은 정보일 것 같아서 급하게 또 영상을 틀게 됐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신 게 워드프레스 전면 페이지는 색인이 되어서 원하는 키워드 상위 노출, 4개월째 노출 중입니다. 근데 블로그에 쓴 글들은 아무리 글을 써도 4개월째 구글 색인이 되지 않습니다. 서치 콘솔 색인 요청도 해보고 외부 업체 색인 서비스도 해봤습니다. 방법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글을 아무리 많이 쓰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페이지는 예를 들어서 너무 비슷한 컨텐츠를 계속해서 적으시다 보면은 타이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글 쓴 것들이 너무 비슷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기도 해요. 그럴 때는 정말 인덱스가 안 될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가 웹사이트를 잡블로그처럼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나눠서 쓰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에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인덱스가 되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인덱스가 되는 페이지 안에다가 인덱스가 안 되는 그 페이지 링크를 넣는 방법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 하나를 이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랭크메스라는 그런 플러인이 있는데 만약에 월드프레스를 이용을 하신다면 랭크메스 플러인을 이용을 하시되 거기서 프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뉴스 사이트맵을 만드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뉴스 사이트맵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틀어놓습니다. 구글에서는 구인 구하는, 그러니까 뭐 잡포스팅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빨리 노출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뉴스 그런 컨텐츠들을 빨리 구글에서 노출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글들이 있으면은 구글에서는 빨리빨리 이렇게 인덱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랭크메스 프로 버전을 구매를 해서 이거를 항상 틀어놓고 있습니다.